어? 잠깐만. 어? 이거 총총장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얘네도 열심히 하고 졸업하세요? 네 진짜요? 신랑 대사람이에요? 네 집안일 잘해요? 네 잘해요 잘해요? 네 일 갖다서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수미씨가 애교 한번 불어버리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리 귀도 예뻐요 귀가 예뻐요? 응 응 우리 인데요 응 우리 자기 기주 좀 예뻤었고요 그리고 혼자 거꾸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하는 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뭔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많으신가 봐요 부자신가 봐요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정약계로 이런 남다를 옆에 달리고 다닌다 며느리를 봤으면 며느리 앞에 밥상이라도 한번 얻어먹어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도 있고 한데 나중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오빠가 뭐 사귀다가 앉는 결혼해서도 이렇게 도중에 갈까봐 버리고 갈까봐 밀어내려고 하면 밀어낼수록 점점점 내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있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만 잘 해주면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니 죽어서도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잠시만 영상은 아저씨 집중한 저 친구 타이밍 해서 좀 피부로 사고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얼큰한 게 맛있어 좋아요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요 아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한 마디도 한 번 눈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helper 안 해가지고 되는 거죠 남들이 해주면 다 해주면 그래 잘 알았는데. 휠체어 하면 밀고 들어가려고 했더만 제가 또 못 끊은 서서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랑 거기가 힘드시죠? 시집하기 전에 마지막 밤이니까 엉망쳐야죠. 시집하기 전에 뱅망쳐야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친구 김수미 양이 입장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입장! 안 돼! 안 돼! 이제 그 생활을 넘어오니까 이제 작은 삶이 잘 넘어져야겠죠. 오늘 와서 축하해 주신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초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